이런 장면들 있잖아요. 너무, 너무 귀엽잖아요. 또 어딨지? 잠깐만, 잠깐만. 더 자세히 찾아야 돼. 너무 귀엽잖아. 여기서 한 번 말해줄 수 있어요? 약간 더빙식으로 한 번 해보려고. 지금 화면 보여주고 있거든. 인사 한 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, 태키예요. 안녕하세요, 태키예요. 알았어, 끝낼게. 태키야, 태키, 태키, 태키. 따다다, 태키. 뭐라고? 제가, 제가 방금 뭘 들은 거죠? 뭐야?